아이고 텔레비도 할 거 끌랑 말줄 저 소나이놈이 저거 걸레기로 애기업 꼭 시장 가고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나마나 세상도 바꿔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랑 그 아방 그런 말을 허임숙하게 아니 각시도 직장 가고 서방에 집에 들게 되면 서방에 살림도 하고 아기도 보고 거고 이젠 양 미신 서방 각시 할 거듯이 그거 해당되어 희해지는 사람이 허는 일이죠 옛날 고치는 미신 남자 홀릴 도로 여자 홀릴 도로 고깔르는 그런 세상인 중 아람숙하게 야박한 일나지 링죠 이제 큰일이나 미신 대상이나 미신은 뭐 난 옛날 사람이나 옛날 말 구름지 뭐 거고 애긴 예청이 났는디 왜 애기 저 휴가는 저 남자가 봤는데 고찌어연 고찌 맹기라 쭈 개난 각시 혼자 그 애긴 맹기라 쭈 긍이 누난 남은 각시가 나도 키움도 고찌허고 집에 아이들 졸음의 신바람도 고찌허야 되는 세상이란 누난 이젠 양 아방어디강 건 고깔르는 소리 잘못해 땅은 큰일 나 그는 안 조심하고 나이 들어도 시대의 흐름에 또랑 그거 아들이나 며느리들이나 어디 조카를 신디도 말 굴때랑 맹심어영 조심하고 그 영없어 거 아니에도 요 자기 전 부녀 회원들 모형 회의를 하는디 아이고 어떤 복력은 어떤 이연 서방도 겅만낭 다 그 부녀 회장도 그 읍대표 부녀 회장 하던 요 자기 들어보는 도대표로 해연 이제 전국 부녀 회장들 우수한 그 상 주는 대회가 있은 그디 후보로 꼬장 올라갔잖아 아이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무슨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나 좀 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녀 회원들 딱 단합해 영 건 리더로서 역할을 달하여 주난 이건 그냥 전국에서 이제 상을 주는 후보에 올라감 쟤 회임시나 그동안은 인만에만 활동을 해이 싶어 가게 건 허연 나가 들어봤죠 전직 부녀 회장으로서 아이고 어떤 허연는 그치롭게 연 집이 일도 한나누게 점 경조사도 한나누 집이고 식계맹질도 한나누고 다 뛰어미시고요 일날게 한나는디 어떤 허연 건 부녀의 활동도 잘 허연 서뭇 전국 대회에 나간 우승을 후보로 꼬장 놈들이 다 우쭈아 좀 시니 행 들어보난 아이고 성님 그건 나 혼자 헤어집니까 나 부녀 회장 활동한 나방에 집에 들으면서 아이들도 다 그자 돌보고 집이 경조사 있어도 인혁 벼랑 신경 아니쓰게 미리 톡톡톡톡톡 히엉 놔두면 그자 문재어씨 다 치르고 건헤영 아방이 주름에서 뒷받침을 아니해주면 나가 영 나왕 활동을 해이집 내까게 우리집 아방 점 술안이요 담배도 연날 끊어보난 아니요고 점 연날 담께 백기트로 감장돌제 아니엉 솔솔솔솔 헤엉 집안일이요 바티일이요 다 헤어존 뒷받침 해주난 나가 영 나산 활동을 허임쥬 걍 아니어민 어떤 영 나가 활동을 합니까 개어멍 아이고 다 공을 양치네 서방신들의 돌립대다게 아 걔나 니냐 근 서방이 안 도와주난 도대표도 못하고 전국 대회라도 못 나가고 겠단 말이라 꼭 걍은 말은 아니지만은 말은 하면 요샌 서방갑시 고깔루지 아니엉 누개라도 영 사회활동을 허게되민 연날은 내조 내조허 영 각시만 그자 서방 그자 우쭈멍 뒷바라지 허는걸 최고의 그자 미시걸로 쳤주만은 요샌 그런거 어시 서방이나 각시나 잘 허는사람이 사회활동 허게 도와주고 경의해사주 아방고치로 고깔랑은 냥 요새 어디강 냥 맹암도 내놓지 못해요 난 맹암 어시한 조들지 마심 개민 내조 아니면 금신 상조라 금신놈의 일이야 나식은 나식대로 살아야지 나식이나 나식이나 인혁 고진만 그자 독불장군고치로 커지마랑 놈들 영 살아가는 것도 배려보고 더불어 놈들은 어떤 생각을 내임지도 영 보고 금해아주 난 연날사람이네 난 그치룩 못하고 금해어가민 놈들이 아방양 연날 하르방양 내물이형 이제 말도 굳젠 아니얼끄다 아이고 말안고울 크랑말랬네 여기 갈매기다방이나 카사주 미신놈 오늘 갈매기다방 임시 휴업 햄쩐 넙댓다 무쌈! 거 별걸 다 아랑탕이네 이젠 아니 질동에먹어디 갓당오당보난 아이고 그디 미신놈 이신가 깨워너멍 임시 휴업 햄쩐 넌 아이고 간허도 벗칠 때 됐쩌 그 연중 휴무 아니얌 그거 맹젤날 신날 간헨 노는 날로 시일리이신디 영 날 우친때라도 옷을 간허도 시여사주 아이고 간허 임시 휴업하면 우리 아방도 올리 월차 어떤이은 이번 또바다짐지 크다 어멍 그디 출근하니 꺼죽이 아방 그건 난 건골범 무사수당이 노미상점이 연중 부유하는 것까지 이제는 초도람석이라 아니 간허가 연중 부유 허자님 오늘 임시 휴업을 허예사 아방이 거기에도 혼달에 한번 월차를 실까하니꺼기 그거는 나가 딱 오늘 맞춰만 하시는 어디 가잼마랑 집이 드렁 오늘난 고마안 있어집서예 아이고 하연 걷지마라 이딴 성모 형님하고 어디 좀 묵은 성들에 걸려는 그래 가기로 해서 무사 성모아지방도 오늘 갈매기나방 임시 휴업이난 그디도 오늘 집이 드렁 저 백기 때 안 나온다 전 다 오늘 약속들을 마취하시난 고마안 있어집서예 아 이젠 서방 스케줄 꼬장 뭐 아이고 쫑쫑 아이고 기어 너도 오늘낭 휴가 해볼라 이 비화분한 저 오늘 어멍도 도랑 운동 못갖게 오늘낭 너도 개휴가 받아볼라 아이고 들어가라 집이 터럭 저 점점 들어가라 개휴가 꼬장 챙겨부름서 오십시오 갑니다 갑정